가을철에 특히 사랑받는 어종 중 하나 전체적으로 은색을 띠나 등은 검은색과 푸른색을 띠며 등에는 갈색의 반점이 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이것 굽는 냄새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맛을 내는 이 생선은 무엇인가 전어 과거에는 이 과일을 수확할 때 가장 싱싱한 것을 골라 집안의 만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맛을 보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과일이 강한 생명력과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 포도 잘게 간 커피 가루를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로 추출한 커피 이렇게 추출한 소량의 커피에 뜨거운 물을 더하면 아메리카노가 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에스프레소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길거리 음식 딸기나 청포도 등의 과일을 대나무 막대에 꽂아 설탕물을 바른 뒤 그대로 굳혀 파는 이 음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탕후루 이것은 한강을 표현하던 고어이다 오늘날에는 한강에서 취수한 수돗물에 이것의 이름을 붙여 브랜드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리수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탕요리 이 요리는 끓는 육수에 고기나 채소 해산물 등을 익힌 뒤 즉석에서 먹으며 이때 육수는 취향에 따라 맵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인가 호거 토마토나 우유, 크림 등을 혼합해 만든 파스타 소스 장미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이 소스의 이름은 무엇인가 로제 소스 생고기를 뭉텅뭉텅 썰어 마늘과 참기름, 고추 등으로 만든 양념에 찍어 먹는 대구광역시의 향토 음식 주로 도축한 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생고기만 취급하기 때문에 생고기가 빨리 소진되면 늦게 온 손님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이 음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뭉튀기 붉은 생선살을 가진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어류 이 어류는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본능이 있다 어떤 어류에 대한 설명인가 연어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식물이자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식재료다 동의보감에는 이것을 먹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근육이나 뼈가 튼튼해지며 치아를 하얗게 변하게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식물은 무엇인가 상추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영향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낱말이나 표현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어 다대기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다진 양념 고기로 만드는 양념이 들어간 이탈리아 계열의 미국식 살라미 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만들며 피자 토핑 재료로도 인기가 높은 이것은 무엇인가 페퍼로니 술을 만들 때 쓰는 발효제이면서 곡물에 곰팡이를 번식시켜 당화효소가 생성된 발효제로 막걸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무룩 여러 겹의 얇은 파이를 포개어 쌓고 그 사이에 크림과 과일 등을 넣어 겹겹이 쌓아 올린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 천 겹의 잎사귀라는 뜻을 지닌 이것은 무엇인가 밀피유 순우리말로 자다가 잠시 깼을 때 마시기 위해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물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잘 익기 철갑 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여 만든 식품 러시아산이 가장 유명하며 생산량이 적어값이 비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캐비어 인도 음식에 활용되는 혼합향신료를 총칭하는 용어 인도의 전통음식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인도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해당 향신료의 이름을 따 이건 무비라고도 부른다 이 용어는 무엇인가 마살라 과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한 새 신부가 시댁을 방문할 때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보내는 이건 문화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잘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의 의미로 확장해 사용하기도 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이바지 벌이 각종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에 침과 밀랍을 혼합하여 만든 것 천연 페니실린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것을 섭취하면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프로폴리스 대표적인 산나물이자 양치류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 이것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여 땅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 식물은 무엇인가 고사리 꿀풀과의 여러 해사리풀 이 식물에는 멘톨이 함유되어 있어 짓이겨 몸에 바를 시 피부가 시원해지고 항균 효과 및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향수나 목욕 첨가제를 제작할 때 이 식물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식물은 무엇인가 페퍼민트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커피나 홍차 등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이 형태의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디카페인 음료 연두빛 과육을 가진 과일 이것은 멕시코를 주 원산지로 하며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아 웰빙 과일로 불린다 과육 중앙에 커다랗고 딱딱한 원형의 씨앗이 있는 것이 특징인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보카도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 매운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섭취 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캡사이신 홍일점 홍일점이란 군중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하나 혹은 남자들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여성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왕한석이 이 과일을 보며 쓴 말록 총중 홍일점이라는 표현에서 끝 세 글자만 따서 유래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일은 어떤 과일인가 석류 한국과 일본을 주산지로 하는 과일 이 과일은 청포도 종에 속하나 일반 청포도보다 알이 크고 단단하며 식감의 아삭함이 월등함과 동시에 오래 씹을수록 망고향이 강하게 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샤인 머스캣 영어로 즉시라는 의미를 가진 식품 식재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생산된 이것을 통칭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인스턴트 식품 이것은 인도나 태국 중국 등 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미나리과 채소이다 맛과 향이 매우 강해 이것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비누 맛이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고수 한국의 고수라는 별칭을 가진 채소 이 채소는 들깨의 잎으로 일반적으로 고기 요리를 먹을 때 쌈 채소로 활용되거나 전으로 부쳐 먹는다 맛과 향이 매우 강해 섭취를 어려워하는 외국인이 많은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깻잎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성당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총칭하는 단어 이 단어는 과거 대량으로 배포되었던 한 인스턴트 햄 광고에 빗대어 이름 지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스팸 몸이 뱀처럼 길고 가는 생선 이 생선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남성들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어떤 생선에 대한 설명인가 장어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했을까 삼양 이 물고기는 저수지나 호수에서 서식하며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밝은 은색을 띈다 겨울낚시에 특히 인기 있는 종이며 강원도 인제에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한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잡은 직후 통째로 초고추장에 찍어 회로 먹기도 하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빙어 커리의 주원류 이것은 생강과의 한해사리풀로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며 커리의 주 색상인 노란색은 이 재료 때문에 발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료는 무엇인가 당황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아무 연관성 없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해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을 뜻하는 까마귀 날자 이것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배 빵은 어떤 언어에서 유래된 단어일까 포르투갈 이것은 파값이 폭등하던 시기, 파를 직접 집에서 키우는 것이 큰 이득이 되던 시기에 생겨난 신조어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세 글자의 신조어는 무엇인가 파테크 이것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조리해낸 음식을 뜻한다 단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낸 패스트푸드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 용어를 말하시오 슬로푸드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은 뒤 얼음을 넣어 마시는 음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이볼 문과언니 채널은 현재 도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스크립트에 무단 복제 및 추출, 변형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무단 복제드 붕 ό등급 아이스크립트 스크립트 matar